이번 역은 서대전 내거리, 서대전 내거리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This stop is 서대전 내거리, 서대전 내거리. The exit doors are on your left. 더 청밀하게, 더 안전하게, 여러분과 함께하는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가실 분은 1번 출구를. 건강검진, 위, 대장, 내시경 전문, 서대전 속편한 내과로 가실 분은 7번 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